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룩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권제 물고 속권제 순량을 해방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서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권제의 순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한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한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재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이를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네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당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0장. 나 몰래그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 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 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 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체의 하체인 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징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비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에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미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찌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야마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아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주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순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보를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순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재물이나 자원재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위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수련이와 서원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한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랫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재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재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기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순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셋 동안은 일할 것이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오. 이달 열다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랫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랫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오.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없는 순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재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자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재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기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숯소 한 마리와 숯량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재 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숯염수 하나로 숙주제를 드리며 일련된 어린 숯량 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재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련이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재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을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련이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셋날은 초막절이니 여호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 것이오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재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재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재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선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셋날부터 이랫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에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라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물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 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루는 회막한 증거기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덩이를 십분의 이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양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오 영원한 원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여 그의 아버지는 애국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기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어 단지파 디부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여 짐승을 처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체에는 상체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여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5장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고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주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고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여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위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미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물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일 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일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순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유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국당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너희에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유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무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여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이를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개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해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개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쇄약하게 할 것이오 너희가 파정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미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눕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피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양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흐명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쇄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쇄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한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급당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아멘